직무 중 알게 된 도시개발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흘린 혐의를 받는 황천순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황 의장이 2017년 천안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재임 당시 입수한 천안용국지구와심방지구 관련 시 개발 계획을 지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발 정보와 관련해 금전적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천안시의회 김어령 시의원 등 3명은 지난 2018년 천안 지역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